짜잔! 그때 진짜 태성이랑 사귀었던 거 아니야? 당사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. 나랑 사귀냐는 소리 들으면 어떨 것 아니야. 혹시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? 제가 찾아뵐게요. 늦어도 상관없습니다. 언제든 바로 연락 주세요. 연정열이 내가 너한테 첫 번째 인물을 주겠다. 맞는 것 같습니다. 두 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. 일도 사랑도 함께 쟁취하시네요. 그가 날 위해 그 정도 해줄 놈은 아니란 말이지. 좋아했나 보지? 좋아해?